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외접사각형의 성질을 이용하여 길이 구하는 방법, 활용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ABCD라는 사각형이 하나 그려져 있고, 그 안에 사각형의 4병과 접하도록 원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려진 사각형을 외접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외접사각형의 한 코기점에서 가까운 두 접점의 선을 그으면 그 두 선의 길이는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원의 중심하고 내 접점을 다 연결 한번 해볼게요. 원의 중심하고 접점 연결하고, 원의 중심하고 접점 연결하고, 원의 중심하고 접점 연결하고, 원의 중심하고 접점 연결한 다음에 외에는 사각형의 내 꼭지점하고 원의 중심도 연결하겠습니다. 꼭지점하고 원의 중심, 꼭지점하고 원의 중심, 꼭지점하고 원의 중심 연결하게 되면, 우리 원의 중심하고 접점을 연결하게 되면 접선하고 90도로 만나요. 그래서 지금 직각 삼각형이 8개가 나오고, 지금 왼쪽에 있는 직각 삼각형, 오른쪽에 직각 삼각형의 길이가 지금 합동입니다. 그래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하나의 성질이 또 더 있는데, 지금 사각형에서, 외접사각형에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끼리 같아요.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를 더한 것끼리 같아요. 얘랑 얘랑 더한 거하고 얘랑 얘랑 더한 게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같은 길이끼리는 지금 같은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AD라고 하는 건 동그라미하고 네모예요.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 더하기 네모 더하기, BC는 세모 더하기 별이에요. 세모 더하기 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얘랑 지금 AB, 선분 AB는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예요.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더하기, CD는 네모 더하기 별이에요. 네모 더하기 별. 이렇게 모양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모양과 오른쪽에 있는 모양이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외접사각형에서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를 합한 건, 길이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다음 그림에서, 사각형 ABCD가 원 O에 접할 때 X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를 해봤더니, 지금 ABC가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은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선분 AB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빗변의 길이는 10이니까, 10의 제곱은 8의 제곱 더하기 AB의 제곱이다. 라고 식을 만들고, 계산하게 되면 AB는 6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지금 6인데, 위에서 했던 것처럼 외접사각형에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끼리 더한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6 더하기 10이랑, 마주보는 게 더한 것하고, X 더하기 8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X의 길이는 10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한번 알아볼게요. 다음 그림에서, 직사각형 ABCD의 세 변에 접하는 원 O가 있습니다. 그리고 D, 선분 DE가 원 O의 접점일 때 X의 값을 구하래요. 우리 이렇게 활용문제 풀 때, 직사각형 안에 원 들어가 있는 문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런 문제 풀 때는, 우선 위에서 지금 외접사각형의 성질을 이용한 건 똑같습니다. 마주보는 두 변기에 더한 것끼리 같아요. 그러면 지금 AD의 길이는 12잖아요. 그러면 12하고, 이 길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B, E를 더하면, 8 더하기 X랑 같은 거예요. 마주보는 변기 같은 거니까. 8 더하기 X랑 같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B, E라고 하는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얘를 이항하게 되면, X-4라는 걸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길을 찾았으니까, 우리 C, E의 길을 찾아서, 얘가 지금 직각사각형이었으니까, 얘가 지금 직각인 거잖아요.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X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C, E라고 하는 변의 길이는, 전체가 12잖아요. 12에서 우리가 지금 방금 구한 B, E의 길이, X-4를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16-X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피타고라스는 정리 이용하게 되면, 빗변의 길이의 제곱, X의 제곱은 높이의 제곱, 64, 88의 64죠. 더하기, C의 길이는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16-X 전체의 제곱이다. 라고 두고 계산하게 되면, X제곱은,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32, X 더하기, 320이 나옵니다. 그러면 X제곱을 이용하게 되면, 사라지게 되고,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32X를 이용하게 되면, 32X는 320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X의 길이는 10이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